어 일단은 고블린만 쿠키 나왔죠 음 좋아 그리고 고블린만 쿠키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팀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개선 변경된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황금치즈곡갱이 어 버프 먹었고 어둠의 캔디케인 마법지팡이 버프했네요 음 끝이야? 저기요? 저기요? 데브야 프레임러는? 쿠키 능력 쿠키들의 쉼터에 들어가 이것저것 훔쳐온다 일정시간마다 쿠키들이 쉬고 있는 쉼터에 몰래 들어간다 살금살금 걸어가며 장비와 빨래 고기를 훔친다 그리고 운막에 들어가서 훔치기 버튼을 누르면 이것저것 훔칠 수 있으며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가끔씩 쉬고 있는 쿠키들이 잠에서 깨어나 머리 위에 물음표가 떠있을 때 훔치기를 잠시 멈춰서 다시 잠들기를 기다려야 한다 만약 이때 훔치기를 시도하면 쿠키들이 화를 내며 쫓아오면서 능력이 종료됐다 레벨업 할수록 훔치기 점수가 증가한다 마법사탕 능력 일정시간마다 작은 게이지가 차오르면 작은 게이지가 가득 차면 방망이 카운트를 1회 획득한다 방망이 카운트가 있을 때 2단 점프 상태에서 슬라이드 버튼을 누르면 즉시 내려찍는다 마법의 힘이 강해질수록 내력찍기 점수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냥 그거야 복숭아 맛 쿠키 팬 능력 장애물을 우걱우걱 먹어치우면 앞으로 나간다 일정시간마다 앞으로 나가 장애물을 먹어치운다 장애물을 먹어치우기 위해 입을 벌릴 때마다 안에 있던 미미 금화가 흘러나오며 2를 획득하면 코인과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레벨업 할수록 미미 금화 점수가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탕 축복도 보자 노랑곰젤리 일반젤리 모든곰젤리 모든젤리 어 일단 일반젤리가 제일 눈에 띄긴 해 일반젤리 모곰 노곰 다 좋긴 해요 모젤 빼고는 다 좋은데 자 가보자 샤벳이 돌아왔구나 샤벳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샤벳을 그렇게 추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 저 난리 부르스 치죠 물을 맞고 끼요 샤벳이 좋다고? 샤벳이 고구마 굿기 샤벳? 하면서 이제 같이 막 난리 피우고 있었죠 오케이 가자 보블린 변신 중에 기세검 쿨 도는 이유가 뭘까요? 어 모르겠어요 돌았어요 글쎄요 보블린이 약간 조금 움직여서 그런가? 막 훔칠 때 움직여서 그런가? 모르겠네 쿨이 돌아요 이거 보블린 한번 보자 이번 변실때 봅시다 아 NG 왜 박았어 그러네 쿨이 도네? 어 쿨이 도네 기세검 오? 왠지는 모르겠어 뭐 개 이드가 아니야? 지금 막 칼 막 엄청 잘리고 있네 뭐야 쿨 돌면 이드가 아니야 기세검? 아닌가요? 어 쿨 도는데? 안녕하세요 고블린 탐나네요 예 고블린 좋네요 헤드셋 사기같아요 헤드셋이 막 이런 애들한테 좋긴 한데 헤드셋이 어 좀 옛날 보물이라서 좀 애매할 수도 있어 버그냐구요? 모르겠어 뭔지 몰라도 움직이는데? 근데 멜빵제는 안돈다고요? 뭐지? 왜 도는거죠? 모르겠네 고블린이 그래도 뭐 활동적이어서 그런가? 뭔가 움직이긴 하잖아 어 뭔가 그 제자리에서 움직이긴 하잖아 버그같애 그냥 어 그런가? 버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 난 난 확답을 못주겠다 그리고 데브가 의도한건지 뭔지를 모르겠네 어 기세검 쿨이 도네요 이렇게 그쵸? 옛날에 막 어 자두나 호두 썼을때 막 우유랑 막 헤드셋으로 막 그랬었는데 막 그런 느낌 일단 가보자 어 기세검 쿨이 계속 도네 신기하네 어 방금 봤어 여러분들이 알려줘서 방금 봤어 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돌고 움직여도 돌고 막 그러네 변신하면은 이게 약간 마법사탕은 점프하듯이 써야겠다 그쵸? 마법사탕은 점프하듯이 점프하고 내려오듯이 오 내려올때 쓰면은 어 짼리손이 없는듯 오케이 자 기세검 계속 돌죠 다 훔치고 가만히 있어도 기세검 돌아 개꿀 개꿀 미쳤죠? 다 훔쳐 다 훔쳐 아아 일어나 일어나 핫 핫 바락점프까지 완벽했다 인정? 빠밤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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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벨 상황 진짜 장거리긴 하다 이 친구 잘 달려 잘 달려 오케이 좋아요 딴딴딴 딴딴딴 좋아좋아 딴딴딴 나이스 나이스 흠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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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흠흠 흠흠흠 이게 좀만 있으면 슬라이드 구간 있을텐데 아 근데 야 오 일단 강화 강화 변신하네 강화 변신하면은 어 점수 일단 플러스죠 이정도면은 좋아 오케이 넷 다섯 오케이 여기도 슬라이딩 할 구간 있지 않나? 많을걸? 그리고 이제 막 변한다는거지 딴딴 딴딴 오케이 좋아요 아 이거 슬라이딩 해야되는데? 야 이거 슬라이딩해 슬라이딩해 아이씨 야 이거 마탕 마탕 좀 어떻게 있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이렇게 쓸게요 죄송합니다 일단 셋 넷 다섯 야 뭐야 4.7 나오는데? 야 4.7 뭐야 뭐야 야 4.7 야 이렇게 대충 먹었는데? 뭐야 왜 왜 점수가 좋아 아까 이거 누가 4.6 나온다는 조합 아니었어요? 아무튼 어 이렇게 고우샤 빌드였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택배 해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